네 영화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저는 오쌤의 하수정 기자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진웅 배우님과 이성민 배우님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영화 내내 되게 대립하고 서로 긴장감을 되게 유지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성민씨 캐릭터가 좀 더 훨씬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고 조진웅씨 캐릭터가 계속 거기에 덤비는 이런 캐릭터인데 보면서 조진웅씨가 어떻게 칼을 쥐고 있는 거면 이성민씨는 총을 들고 싸우는 캐릭터라서 보면서 너무 안쓰러운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본인 연기하시면서도 되게 답답하고 너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되게 대립하면서 쫀쫀한 긴장감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달리고 있으면 나는 캐릭터다 보니까 연기하면서도 되게 울분이 폭발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표출하는 장면도 있으시던데 그런 거 하시면서 스스로도 되게 답답한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고편이 이성민 배우한테는 예고편 공개됐을 때는 사투리 지점 때문에 진양철 회장이랑 조금 비슷한 게 아닐까 했는데 실제로 영화를 보니까 전혀 좀 다른 지점이었어가지고 관객들도 보시면 되게 새로울 것 같은데 이번 캐릭터 오늘 영화 보시면서 본인 또 좀 어떠셨는지 관객들도 어떤 새로운 지점을 보실 것 같은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대답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왜 계속 이렇게 시키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순간쯤 해서 전 여기서 기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 인간이 품고 있는 한낱 야망 한낱의 욕심 그것 때문에 영혼도 팔고 그렇게 해서 붙어먹는 인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됐을 때 그 큰 그늘이 훨씬 순태라고 하는 그 큰 그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좀 따사롭지 않을까 그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권력과 힘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들 때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할까?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에 긴장감도 표현을 했어야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현명하게 잘 코치 그런 판을 잘 만들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기에도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진흥 씨 질문에 대한 추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극 중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지만 진흥 군하고 같이 연결하는 것은 저도 엄청 후달려요 그거 티 안 내려고 저도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질문하신 이 질문이 처음에 예고편 공개되고 제작 보고일 때도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재벌진 망대한 캐릭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데? 그런데 비슷한가? 약간 걱정이 살짝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봤는데 많이 다르네요 다른데 그런데 촬영 순서로 보면 이 영화가 먼저 촬영을 했었고 아마 후에 했던 드라마의 그 캐릭터는 또 이 캐릭터를 겪으면서 쌓여온 저만의 또 어떤 것이 추가돼서 아마 그 캐릭터가 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아까 기자분께서 다르게 봐주셨다니까 감사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한번 극장에 와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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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